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2기 영수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수님 개인적으로 애착이 갑니다. 뭐 꼭 제 MBTI가 저와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MBTI를 막 신경쓰고 요즘에는 그게 워낙 유행을 하지만 MBTI를 막 신경쓰고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해석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자 영수님은 뭐 그런 말을 했죠. 대화를 리드하거나 이러면 잘 안되더라고요. 뭐 어떤 자리에 앉을 때도 마지막에 앉겠다고 항상 하시는 분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선택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나의 존재가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성적이면서도 조심성이 많은 사람. 그렇다고 자기 주관이 없고 끌려가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그냥 나의 어떤 행동이 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실은 과학자적인 자세거든요 그게. 과학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 최대한 관측 오류를 줄이려고 애를 쓰지. 아 그리고 제가 내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군요. 그리려나님의 그림입니다. 련아 작가님의 그림이고 그리려나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응원 좀 해주세요. 자 영수님. 38살. 설명은 세의가의 끝판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설명들로 뭔가를 유추하지 못하게 애를 쓴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 시점까지의 이분들의 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만 돼 있더라고요. 취미가 마작, 콜덤, 그리고 방탈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아마 보드게임도 언급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방탈출을 떠올리면 좀 한 번 해봤는데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엔 좋은 추억이었지. 근데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과 헤어졌으니까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기물이 파손되어 있는 바람에 탈출도 못했어. 아씨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었던 거지. 아무튼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걸 150번을 했다고 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이 전기수의 옥수님도 그렇잖아요. 옥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 수학 강사를 하고 영수님도 수학 강사를 하는데 설마 이제 그 수학 강사 모임에서 한 명씩 내보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두 분 다 약간 어떤 세상의 정답을 쫓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정답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됐을 때 옥수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예를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변화하려고 하고 실은 옥수님이 이번 기수에 나왔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죠. 사귄 그 일자로만 따져봐도 지금 여기에서 여성 출연자분들로 따지면 세 번째로 적게 사귄 거잖아요. 옥수님보다 날짜로 따지면 더 많이 사귄 사람이 두 명이나 있잖아. 그런 면에서 옥수님과 영수님이 좀 비슷한 성향이 있죠. 영수님도 이 수학 강사가 맞고 저런 숫자로 하는 것이 내가 애매하게 무언가를 해가지고 어떤 아예 애매한 행동이 그리고 애매한 결과를 낳는 이런 걸 굉장히 극혐하는 사람이죠. 아마 이분이 하는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도 부르마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물론 부르마블은 너무 뭐랄까 메이저한 보드게임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거에서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보드게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보드게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운에 너무 많은 걸 의존하는 게임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내가 딱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서 상대와 승부를 가르는 아니면 나 혼자 내가 전략에 따라서 어떤 규칙을 따라가면서 어떤 이 규칙을 이겨내는 아마 그런 거를 더 선호하실 거라고 봅니다. 막 왁자식거라게 파티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식의 보드게임을 당연히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죠. 지금 이제 영수님이 영자님과의 데이트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영자님이 영수님을 조금 챙겨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수님이 그런 거를 해서 챙겨주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정말 호감인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요. 애송이가 무슨 자신감으로 내가 두 개의 호감을 어떻게든 잘 조절해서 해볼 거야. 이제 그런 건 너무 오만한 생각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한 말이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저 사람에서 좋아하나 보다. 아싸! 이런 건 아닌 거지. 그런데 이제 영수님의 그런 말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되게 좋은 면인데 그게 다른 부분들하고 막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이 결과적으로는 혼자 남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영자님, 영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성으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죠.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영수님하고 영자님이 좀 잘 되는 그림을 보고 싶은데 이번 기수에서는 예측이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잔디밭에 누워서 소소하게 대화하는 거. 이런 거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평온한 거잖아요. 어떤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잖아. 실은. 그런 소소한 상황 자체는. 그런 변화나 스펙타클한 어떤 새로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자체가 조금 힘든 분이에요. 영수님은. 그런데 실은 대화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되게 스펙타클하잖아.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아. 예측하기 힘들고 물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대응할 말들 그리고 그걸 예측을 막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대화나 인간의 심리에 영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심이 같이 꽂혔다면 지금은 수학 강사로서 수학의 수의 세계에 있지만 뭐 심리의 세계에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뭐 깊이 있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관심이 그쪽 분야는 아닌 거지. 어쨌건 대화나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런 것들 그리고 본질이 일단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힘든 상황인 거죠. 또 이런 뭐 여주 관광 펌플렛 같은 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2020년이라 지금도 있는지 그건 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게 이제 영수님의 취향 이런 성향으로 저거를 조금 보면 이런 지도나 거기 안에 있는 이런 항목들 일종의 규칙서잖아요. 그 지역 규칙서잖아. 아니면 그 지역 설명서 이런 거 보는 거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일 거예요. 약도나 이런 도면 같은 거 보고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를 가도 롯데월드 가는 걸 좋아하진 않겠지만 가도 거기 팜플렛으로 지도 보면서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그런 걸 보는 시간이 되게 행복한 거야. 그거를 보고 어디를 가서 즐기는 것도 물론 뭐 좋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걸 보면서 이 종이 안에 이 약도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걸 보는 거 자체가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저 여주 관광 가이드 팜플렛도 가서 뭘 하고 그런 상상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라 그 팜플렛 안에 그 여주라는 지도도 있고 거기에 항목도 있고 아 여기는 이게 맛있구나 여기 이게 맛있구나 그런 걸 보는 거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게 보드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특성이거든 저런 방탈출도 어쨌든 그 안에서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범죄자한테 잡혀가지고 그 방에서 탈출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방을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면 정말로 생각지 못한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일종의 퍼즐을 푸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서를 잘 이해하고 퍼즐을 푸는 것 물론 그 안에서 굉장히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재미있죠. 그리고 많은 능력이 필요하죠.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지. 그 지도를 보는 것도 이 지도를 보고 어떤 변수나 앞으로 일어난 일을 상상하는 것보다 그 지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주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 왜냐면 안 가봤을 테니까. 물론 뭐 그 전에 한두 번 가보긴 했겠지만 이 막연한 여주라는 공간에서 이 약도 이 건강 가이드 팜플렛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수님의 성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팜플렛을 여러 개 가져오지도 않아. 한 개 갖다 가져왔잖아요. 그것도 물론 이제 보통은 한 개 가져오는데 이런 성향들이 모였다는 걸 모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개 가져오는 건 민폐라고 생각해서 절대 여러 개 안 갈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친구랑 같이 여주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럼 팜플렛 두 개 갖고 올 수도 있잖아. 절대 안 그래. 한 개 갖고 와. 그게 영수님의 성향이. 근데 나는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전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나는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파고들게 됐고 심리에 대해서 파고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심리 대화 쪽에 오타쿠가 된 거고 영수님은 또 다른 분야에 오타쿠가 된 거고 이제 그게 달라진 거지. 어쨌건 이 지도를 보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영수님에 대한 마음도 영숙님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관심이 있고 햇살을 받으면서 걸어오는 네가 너무 눈부셔 보였어 라고 해서 나는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 사람들 좋아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 다 골랐단 말이에요. 좋아할 거야 하지만 자신 없다고 말해요. 내가 날 선택한 건 캐리어를 들어준 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심성에서부터 출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실에 가깝더라도 조심성 있고 사실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이게 좀 사실이 아니어도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더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앞뒤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끌려 그런 경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종을 맞춰야 돼. 너무 조심성이 있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면 한편으로는 상대 입장에서는 지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도 처음에 목소리 크기부터 정하고 하잖아요. 이 로직이 딱 있지. 그러니까 자기 톤 딱 어느 정도로 할지 정하고. 물론 이제 그게 유지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뭐 자기소개를 할 때도 방탈출 좋아한다고 하니까 영철님이 물어봐요. 방탈출은 잘하시는 편이냐고. 영철님의 저런 깨알 드립도 참 좋은데 이건 나중에 영철님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학생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을 대할 때 참고 자료가 나오잖아요. 강의를 하는 모습이. 그래서 강의하는 모습이 너무 자신감 넘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보니까 약간 여기 나오는 그런 영수 씨의 태도가 컨셉 아니냐. 그런 의심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러기보다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영수님이 여기 굉장히 긴장해 있고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영수님은 일종의 롤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게임이지. 게임을 할 때 영수님은 학원 강사 직업을 선택해서 거기서 레벨 내 레벨을 가지고 퀘스트를 깨고 있는 거지. 그거에 가깝지 영수님이 학원 강사의 모습이 영수님의 모습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기 나온 모습에서 조금 긴장감을 조금 뺀 그게 아마 영수님의 본연의 모습이 좀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얘기할 때는 근데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밝고 좀 그런 걸 보면 영수님은 원래 좀 밝고 그리고 편안한 미소가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는 그 모습이 영수님의 본 모습은 아니고 이제 학생들을 대할 때 그 모습이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좀 조심성을 내려놓은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수님이 제가 이 전 시간에 말했던 모쏠의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저분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과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영수님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영자님하고 데이트를 하는 그 장면에서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